1부에서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 같은 지방선거 현장, 투표현장에서 발견되는 위조투표지, 소위 이상한 투표지를 보게 되면 그 빙산의 일각을 통해 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도대체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치러졌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방송에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양소피아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인쇄 의혹이 느껴지는 투표지가 등장했습니다 관악구 의회의원 선거 투표입니다 관악구 다 선거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관악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강력의회 선거인지 아니면 관악구 의회 선거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관악구 개표장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QR코드가 찍혀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죠 이 사전투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변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맨 밑에 흰색 줄이 있고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 위에 보면 국민의힘 김선희 여기 또 여러분들 같은 간격의 흰색 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좀 같은 간격으로 올라가면 또 국민의힘 구과한의 또 흰색 띠가 있고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 장현수의 또 흰색 띠가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표대룡의 흰색 띠가 있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이게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R코드가 찍히게 있으면 사전투표지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에 기표도장이 찍힌 겁니다 그런데 소위 프린트로 출력되는 것이죠 사전투표진들은 프린트로 출력되면 이렇게 흰색 띠가 있고 다음에 또 흰색 띠가 있고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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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흰색 띠가 있고 이런 게 나오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말씀하신 소피아 양님이 직접 참관인으로 참가하신 다음에 인쇄 의혹이 강하게 느껴지는 투표지가 등장했다 그렇게 증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접은 투표지도 이 정도는 떠는 것인데 신권 답은 정말 빳빳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신 겁니다 이런 투표지를 백장으로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 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정상적인 투표지는 중앙을 이렇게 밴드로 묶으면 양쪽이 이렇게 너덜너덜하집니다 그래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투표지입니다 그런데 소피아 양님이 제공한 사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 소속 투표용지 생산부 기표인식 TF팀의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입니다 지선 프로젝트 교차투표로 흔들기 여기는 한국의 평양 관악구입니다 아마 관악구청에서 이렇게 참관인으로 참가한 모양입니다 이런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관악구만의 사례가 아닐 거란 이야기입니다 관악구 이게 보시죠 어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QR코드가 찍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는 인쇄소에서 나오면 안 되고 프린트에서 출력되지 않습니까 상하가가 잘리는 거죠 롤 용지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좌우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칼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재단기를 사용한 이런 증거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그런 사전투표지가 사전투표용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쇄되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발체로 그냥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이거 한번 보시죠 빠빠단 투표지지 않습니까 빠빠단 투표지죠 빠빠단 투표지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관악구청에서 나온 이렇게 여러분들 빠빠단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보시면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위조된 사전투표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발급된 사전투표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가 개선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2018년 선거 2020년 선거 빠빠단 겁니다 이거를 누가 투표함에 들어있던 4박 5일 동안 투표함에 들어있은 투표지라는 누가 보겠습니까 4박 5일 동안 엄청난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이런 투표지가 어떤 모양새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구겨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건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게 관악구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관악구를 보게 되면 그것이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전국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빳빳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4박 5일 동안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일 수 있겠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참 문제가 있는 선거가 계속해서 특히 경기도 지사선거는 통계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죠 이렇게 무더기로 절치선을 자르지 않는 그야말로 당일 투표지가 투입된 거 아닙니까 절치선을 자르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세 사람이 함께 절치선을 잘라서 엿는 일에 갔냐는데 어떻게 절치선을 자르지 않는 그런 당일 투표지가 개표소에서 발견됩니다 개표소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대량으로 만들어서 투입했다는 이야기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광진구청에서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절치선이 잘리지 않은 가짜 투표지가 가짜 당일 투표지가 광진구에서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부정투표 상황입니다 광진구청장 선거 구청장 선거도 다 손을 댄 거죠 이렇게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게 관악구청 사례나 경기도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토된 것이 아니고 그걸 보기만 하면 전국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대한민국 선거가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나온 겁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시 의회의원 선거입니다 창원시 의회의원이니까 창원시 의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경남 도의원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절치선을 당연히 투표소 당일 투표소에서 절치선이 잘라서 내야 될 투표지가 이렇게 버젓이 개표소에서 나온 겁니다 개표소에서 이런 게 나오면 뭐죠 실수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처럼 관리부실이 아니고 이건 뭐 100% 뭡니까 그냥 표를 쑤셔 넣었다는 것이죠 더 한심한 것은 이번에 초미에 관심이 됐던 인천 계양을 해서 선관위 관계자가 가위를 들고 투표 개표소 현장에서 직접 당일 투표지에 절치선을 잘라내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맹백히 불법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맹주성 한양대 교수님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주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부정선거 정거가 현장에 실시간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법무장관에게 수사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쁘실 텐데 한 가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일렬번호가 절치되지 않은 신권같은 당일 투표지 다수를 개표 현장에서 가위로 절치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개표하는 동영상입니다 이런 극한적 행동은 양당 간의 어떤 야합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맹주성 한양대 교수님이 참 답답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이자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맹주성 교수님이 올린 거리입니다 부정투표지 일렬번호가 절치되지 않은 사례 인천계양원에서는 개표 현장에서 관리인이 대량의 투표지를 가위로 잘라내서 개표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부정기록 투표지 배부 매수와 실제 투표인 수가 차이가 납니다 서울 부상 등에서 부지기수였습니다 물리력 행사 부평에서 투표함 들어가는 곳에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걷고 참관인 접근을 검지시켰습니다 강남구의 사슬경호원을 동원해서 참관인 감시를 제지했습니다 이런 엉망진창이 일어난 거죠 여기는 어제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배표한 투표지 매수 2116매하고 실제로 투표함에서 개수가 된 2178매가 일치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일치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이런 62매나 더 많이 나온 표를 쑤셔 넣었다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그냥 불법적으로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여기서도 이런 마찬가지로 그냥 투표용지 교부수 자체를 뭡니까 맞지 않으니까 투표수에 맞춰가지고 2451표로 바꾸는 또 그것이 발각이 되기도 그렇게 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2729매를 교부했는데 막상 세보니까 투표지 수가 2729매가 아니고 2451매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숫자 자체를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말 선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반복되고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 채권들에 포획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이렇게 이것을 규명해서 가장 큰 현안 과제를 해결할 것은 의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양식 있는 시민들 가운데 답답해하시는 분이 많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조작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6번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디지털 조작입니다 전산 조작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지만 전산 조작하고는 그렇게 전산 조작 한 만큼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오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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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